태희 태흔 아 애기들 나왔다 귀여워 둘이 너무 사이가 좋다 손잡고 다니고 아니야 바로 들어가면 안 돼 몸 풀어야지 로이저아 항상 몸을 풀어야 돼요 자 프로 거의 100% 튕기는데? 일곱 여덟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는 거야 일곱 여덟 이제 물놀이 할까? 좋아요 천천히 오케이 1차 1,2,3,4,5,6,7,8,9,9,9,0,0 아 귀여워 근데 다들 무릎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알마는 애들은 밤보 좋아하는데요 진짜? 삼촌도 있죠 이제는 좀 많이 커서 저랑 또 잘 안 믿으려고 둘이 다킨어리 삼촌 잡는다고? 응 날 잡는다고? 여기서? 삼촌을 잡겠대 저를 잡겠다고요 삼촌을 어떻게 잡아? 삼촌을 어떻게 잡아? 삼촌을 잡겠다고 한국에서 물에서는 못 잡아 한국 사람은 국내에서는 없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 밖에서 지지는데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같은 걸로 아니면 못 잡아 진짜 무슨 이모가 이렇게 엄청 끈이고 아직 재밌긴 하겠다 이렇게 얄미워 얄미워 잡혀줘야죠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제가 좀 어영부영 이렇게 잡히는 척을 하면 애들이 알아요 아 똑바로 하라고? 네 똑바로 하라고 박태현 똑바로 하라고? 네 맞아요 진짜 재능 낭비 중에 이런 건 또 작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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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 모는 거야? 네 너무 귀여워 잠깐만 재밌어 애기들 저녁에 꿀잠 같겠어요 진짜 완전 개꿀잠 잡지 못하고 끝났다고 한다 잡지 못하고 끝났다고 한다 잡지 못하고 끝났다고 한다